안녕하세요. 아네모네입니다. 제가 오늘은 포장용품 판매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태포 3만박 영상이고요.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랩믹, 잇믹, 떡믹, 디테컷, 마테컷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이거는 재고 자체는 5개 정도 만들 수 있고요. 제가 우선 첫번 오늘은 한 세트의 구성을 보여드릴 거예요. 나머지 세트는 디테일만, 도안들만 조금씩 달라지지 구성 자체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랩박도 제작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랩박 같은 경우는 몇만박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구성이랑 이런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태포 3만박의 구성품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랩핑지고요. 랩핑지는 올 블로거 랩믹 100장, 중복이왕 다수 있고, 크림피치님, 시올토끼님 등 다양한 분들이 들어있어요. 우선 도안들은 캐릭터는 없고, 꽃 또한 동양품, 빈티지 이런식으로 되어있고요. 도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었고요. 도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림피치님께 좀 많이 들어가있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럼 임믹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믹이 들어가고요. 우선 투명 임믹 30장 여기 보시면 올 투명으로 되어있고, 독구하기 좋은 것들로 구성을 했어요. 도안을 대충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있었고, 불투명 임믹 30장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 무증복 진화님 임믹입니다. 이거는 25장이 들어가고 도안 자체들은 보면 예전 도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빈티지 임믹 32장 이건 따로 도안 공개는 하지 않을 건데 시올토끼님도 들어가있고, 다른 빈티지스러운 임믹들이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그 다음 인물 임믹 50장 이것도 유리엄마님, 찬이님, 두팔님, 까만노구리님도 있고요. 해밀님 것도 들어가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크림피치님도 임믹 25장 이것도 따로 공개는 안 할 건데 띵즈도 다 되어있고요. 띵즈도 다 들어가있습니다. 우선 임믹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떡믹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믹은 우선 올블떡믹 50장 그 다음 떡믹 50장인데 이거는 빈티지로만 구성이 되어있고 거의 블로거에서 구매한 물품들이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이거는 크림피치님, 진화님 입구 꽃도안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해밀님도 들어가있고요. 랄라애나님도 들어가있습니다. 이렇게 있었고 뒷태는 우선 이 뒷태가 들어갈 거예요. 이 뒷태 하나 남은 양은 이 정도 남아있고요. 인물 뒷태 하나 그 다음 마테컷과 뒷태컷입니다. 마테컷은 20cm씩 다 잘라서 넣었고 크림피치님, 띵즈 마테부터 시작해서 마린 시리즈, 구슬 이거까지 크림피치님 거고 송꽃님 거, 세라님 거, 까만 너구리님 거, 만주님 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뒷태컷 10개는 크림피치님, 진화님, 시올토끼님, 치루님이 들어가있고요. 진화님, 이 꽃담 시리즈 크림피치님 빈티지 치루님, 꽃의 요정이랑 과일 요정 이렇게 들어가있고 시올토끼님, 이스 요거는 크림피치님 거 이렇게 해서 10개가 들어갑니다. 즉입해주시거나 아니면 쿨거래 해주시고 또 다량 구매해주시는 분께는 제가 뒷태나 뒷태컷, 마테컷을 추가로 더 넣어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모든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있고 우선 많이 구매해주시는 분 첫 번째로 구매해주시는 분께는 원하시는 뒷태컷이나 마테컷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내모네였고 많은 구매 부탁드려요.